우리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공감이 될 겁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겠다라는 그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의 의지만큼 하고자 하는 것들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쉬운 말로 기출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수특문항도 분명히 연계된다고 해야 되겠고 그러나 사실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빠듯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많이 조급하다 보니까 이거 손댔다가 저거 손댔다가 결국 효과 없이 그냥 시간만 흘러버리는 이런 상황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운동역학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많이 힘들어하고 또 버거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해도 해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한 바로 기특한 강의, 기특한 킬러정보 코스의 강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짧고 긁은 강좌인 만큼 역시 마찬가지로 OT도 짧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출과 수특을 한 방에 특히 우리가 이제 고로하는 운동역학을 주제로 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우선 이런 상황이죠. 기출을 어느 정도 기출해야 된다니까 하는데 기출 학습 후에 실전에서는 그 실력이 발휘가 되지 않는 분명히 기출 문제 풀었다고 했는데 자 그런 상황. 또 수특이 연계가 된다고. 물론 이제 후반기에는 수능완성도 나오지만요. 수특 연계가 된다고 하는데 문제를 풀어봐도 조금 문항이 좀 투박하기도 하고 껄끄럽긴 하지만 이게 과연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것이냐. 자 이런 불확실성을 바로 확신으로 바꾸면서 이러한 이격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뼈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자 우선 권장 대상은요. 그래요. 기출과 수특을 한 방에 하고픈 좀 욕심이 좀 과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엑기스만을 모아서 진행을 해드리고요. 특히 운동역학으로 고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운동역학은 이렇게 딱 명료한 어떤 루트의 하나로 정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 알죠. 사실은 운동역학 개념이라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장점인 듯 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죠. 몇 개 안 되는 이런 올망졸망한 이 개념들의 물리랑 연결. 이게 운동역학의 컨셉이거든요. 이런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이것이 규칙이긴 한데 이게 자동화되어 있지 않아요. 컴퓨터 신호가 아닙니다. 이 알고리즘의 규칙을 결국은 현실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뇌작동 우리들의 아주 기본적인 뇌작동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것들 이번 강의에서 그리고 또 기출학습 후에 기출이 기출을 부른다.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나와 라고 하지만 결국은 실천적인 효과가 없는 상황. 또 수특문학을 보니까 뒤에 해설지를 보면서 하다 보면 또 뒤에 해설지를 읽으면서 비문학 독해지문을 또 하게 되죠. 풀이가 이게 현실성 있게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죠. 또한 실전 가서 특히 운동역학 같은 경우에 시간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그래서 시간의 귀신에 잡혀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왜 기출과 수특을 선생님이 콜라보해서 이 절묘로운 조화를 만들었느냐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주 오랜 동안에 이 수능이란 기출의 문제은행 코스가 있겠죠. 자 수특을 지필하실 분은 무엇을 근거와 소스를 이용할까요. 바로 기출 문항을 근거로 해서 그걸 소스로 하여서 문항이 지필되고 창작되는 겁니다. 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평가원에서 문항을 출제할 때는 그래요 수특 연계한다 하니까 수특책 펴놓고 다시 거기서 또 근거와 설정을 끄집어내서 문항이 또 구성되고 제작되겠죠. 결국 어때요. 지금까지 기출로서 수특이란 지필이 되고 이제 수특 지필된 수특 체계에서 연결한다니 거기서 다시 평가원의 출제가 이루어지니 결국 돌고 돌아서 기출이 기출을 부른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기출문항 속의 설정이 빤히 진행이 또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현실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철저한 준비, 뼈대가 있는 정말 알맹이 엑키스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권장의 대상 누구든 함께 소화할 수 있고 이번에 운동역학의 진정한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우선 이 교제와 강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운동역학에서 여섯 주제, 순수역학입니다. 사실은 전기력도 역학에 해당하죠. 그리고 특상대성 이론도 결국 이것이 상대적인 운동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역학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순수운동, 뉴턴역학을 주제로 해서 6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40분으로 12개의 강의로 구성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 6개의 주제라는 것은 이 역학의 세계라는 킬러 주제에 대해서 자, 우리 주제별 유형으로 공략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주제부터 6주제까지 진행이 되는데 사실 공교롭게 6개의 주제를 잡아놨더니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까지 일반적으로 20문항 중에서 6문항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 문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운동, 그래서 힘의 방해라든가 운동바라든가 속력이 변하니 안 변하니 하는 서비스의 문항, 이건 주제에서 뺐죠. 그리고 이제 등가스도 운동 보통 이제 3페이지에 16번 혹은 3페이지에 13번에서 바로 시간의 문턱에서 걸릴 거냐 말 거냐 하는 이러한 킬러 문항이 존재할 수 있고요. 또 역학기, 제가 얘기하죠. 운동역학이든 전기력이든 기회에 대한 분석이 안 되면 기회만도 못함을 일한다고요. 특히 이제 원반의 머션, 일체 운동 안에서의 힘의 분석 또 여기 이제 한 문항이 또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 충돌 파트는요. 사실은 여기 두 문항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문항 같은 경우 보통 2페이지에서 나타나는 어렵지 않은 운동량과 충격량의 정의 정의에 해당하는 그런 문항들이 이제 난이도가 낮은 편 출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운동량 보존이라든가 다른 물리량과의 연결에 대해서 운동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연결해서 약간 고난도의 문항이 나타나는데 이 충돌 같은 경우는 보통 3페이지에 13번, 14번 그리고 난이도가 깊다면 4페이지에 18번 이렇게 이제 얘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충돌의 두 문항. 그리고 사실 이제 역학계 일체 운동 아까 이제 힘의 분석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보태기 해서 역학에너지 분석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또 이때 탄성포트 에너지 많이 어려워합니다. 아니에요. 탄성포트 에너지가 오히려 더 간단하고 정말 규칙이 명료하답니다. 그래서 그걸 간파하기 위해서 탄성포트 에너지에 집중하는 코스를 만들었고요. 또 이 6주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4페이지에 20번에 배치되는 그래서 사실은 20번의 문항이 그렇게 최고의 고난도 문항이라고는 저는 사실 인정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 시간의 눕혀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20번에서 제대로 손을 못 대는 사실은 이제 하나하나 하나는 그 안에서 그리 어려움을 겪는 문항은 아니죠. 뭐 이렇게 제목에 딱 써놨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 겁니다. 자, 빗면이 있으면 거기에 용수철도 있고 또 충돌상 나타나면서 그때 물리량들의 조건을 주어지고 아,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이런 형태가 보통 20번에 존재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역학에너지 사실 교과의 단원별로 골고루 출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또 한 문항 이렇게 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진행되겠는데 사실 이 부분이 한 문항이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충돌의 주제와 통합으로 연결된다는 것 그리고 역학계 일치운동에서도 함께 연결된다는 것 그래서 비중이 클 수밖에 없고 우리가 또 가장 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개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기출과 수특을 한 방에 가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출에서 수특으로, 수특에서 기추로 이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기출 문항과 수특 문항을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시켜서 그 연결고리를 밝힙니다. 그래서 보기도 편하게 교재 같은 경우는 흡수도 좋게 왼쪽 페이지에는 해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는 문항을 배치하면서 한 번에 강의를 듣고 나서도 스스로 학습이 이럴 수 있도록 그리고 수특 문항 같은 경우는 그 교재 뒤에 텍스트 해설지 잘 이해가 안 됐죠? 수특 같은 경우는 제가 손글씨 해설로 왼쪽에 또 준비해드리고 기출 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텍스트와 그림을 이용해서 해설 이것이 이제 판서에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과 거의 일치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요. 이 문항 구성을 얘기를 하면요. 일단 기출과 수특을 한 방에 시간 대비 가성비 값 거기에 운동 역학에 대한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최대의 만족감을 이룰 수 있도록 고밀도 압축킬러 이렇게 이제 그 컨셉을 잡고 있고요. 일주제는 이제 기출 수특 기출 수특 문항수예요. 이것이 서로 연결고리를 갖고 수특에서 제시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저희 예상 부분까지 해서 기출 이렇게 꺼내놨습니다. 그래서 총 67제가 되더군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운동 역학에 대해서 확고한 신뢰 충분히 여러분들 정복할 수 있고 우리 해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게 됩니다. 자, 끝까지 파이팅하시기 바라고 우리 함께 외치는 구호 있죠. 외칩니다. 물만대! 물량 만점하고 대학하기 위해서 기특한 킬러 정복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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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